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남 담양군이 음식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투자협약을 진행했습니다. 담양군은 지난 20일 일자리 창출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후보지로 선정된 고서명과 창평면에 음식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단지에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9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단지의 조성을 위해 수요기업들과 지속적인 업무 협약을 맺고 용역 진행 후 2030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